3월 첫 주 경남지역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늘더니 10일 두 자릿수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지역을 넘어선 가족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계약한 학교까지 전파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일,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명으로 두 자릿수를 넘었습니다. 10명이 발표된 지난달 19일 이후 20일 만입니다. 대부분이 도내 확진자와 접촉한 지역 감염입니다. 특히 확산은 지역을 넘어선 가족 감염 형태로 등교 수업 중인 학교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천에서 지난 9일 확진된 가족과 접촉해 진주와 사천에서 생활하던 가족 6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중 초등학생도 확진돼 진주 해당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교 학생과 교사 등 66명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선 4명의 일가족이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모두 확진됐습니다. 가족 중에도 초등학생이 등교한 것이 확인돼 해당 학교와 학원 등 학생과 교사 32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남 지역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는 5.1명으로 전주 4.3명보다 증가한 상황. 이처럼 좀 더 집요하게 가족과 학교 일터로 더욱 깊게 파고든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느슨해진 주의를 둘러봐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